퀴친? 아 그 눈포벼 아 눈표범 눈표범 그 니달리랑 좀 비슷한 것 같긴하다 어 근데 이게 훨씬 더 화려해 훨씬 더 화려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같이 빠져보자고 훨씬 화려해 훨씬 화려해 어어 오랜만에 좀 니달리로 니달리 같은 플레이 좀 해보자 그런 플레이 못한지 너무 오래됐어 기억이 안나 약간 창소리가 약간 어 좀 특이하네 약간 채찍 던지는 소리 뭐라고 무슨 소리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유리창 깨지는 소리라고 와 어떻게 이렇게 킬이 잘 나와 시작하자마자 바텀 시작하자마자 바텀 1레벨에 그냥 이렇게 죽는다고 킬이게 빠른 점글링 어 그러게 쿠거되면은 일러스트 변하네요 여기는 그냥 일반 니달리인데 여기 일반 니달리인데 쿠거했을때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쿠거의 상태가 쿠거 상태일때가 버그네 아 나 스킬 썼는데 왜 이게 나와 아 하하 하하하 아 나 스킨 샀는데 이거 어 쿠거일때는 일러스트가 노스킨이야 개소내야 일러스트 계속 바껴 와 그래도 바텀 얘네들 상대편 살인다 바텀 나 여기 있으니까 마스터들 보다 나은데요 여기가 마스터들 보다 나은데요 여기가 대신에 잠깐 잠깐 사리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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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고 다시 안사리 어 뭐야 역갱이라니 낚시였다니 돌았다 낚시였다니 돌았다 롸 롸 롸 롸 롸 롸 롸 롸 롸 라이로가 저런 연기를 한다고?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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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수 아 그냥 버리는 판단 시간 많이 끌었다 그래도 니달리 아 그니까 지금 에코 망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어 민망하네 아니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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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글이 정글멘만 잘 맞추면 되지 어 어 아이그럼 됐지 정글이잖아 헤르메스 헤르메스 가야겠다 이번판은 아닌가? 아 맞아 헤르메스 가는게 맞아 오우 야 이게 다 아쉽다 속박 연계가 안돼가지고 가보자 가보자 아유 좋아요 아이 좋아요 창 못맞추면 쿠거로 잡으면 됩니다 창 못맞추면 쿠거로 잡으면 됩니다 에코랑은 나랑 성장 차이 좀 많이 나가지고 내가 뭐 창이 빠졌다고 해서 너가 이길 수 있는건 전혀 내가 뭐 창이 빠졌다고 해서 너가 이길 수 있는건 전혀 진짜 넌 뒤졌어 레코 두고보자 리치베이 가야겠다 리치베이 아 근데 레벨 다 따라잡히는데 이러면 아아 아 이것도 틀었네 아아 아아 좋은 소식이 안들리네 아니 아아씨 뭔데요 뭔데요 아니 이게 왜 안맞지 마든가 아니 무빙을 창이 너무 얇아요 진짜 아아 이게 이게 안맞아 정글을 진짜 잘 먹는다 아 우브젝트 컨트롤로 갑시다 가텀이 알아서 이제 킬을 잘 따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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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왔나보다 보통 날개를 펼쳤다는건 뭐가 왔다는거거든 버티어라 8방! 나이스! 나이스 개나이스 나도 친구 있어 너만 친구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 템을 뭐 책 두 개, 검 두 개 어 뭐야 상대편 드래곤 먹는다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좀 기다리고 있지 잘 피해 창! 아 원래 창 잘 안 맞는 스킬이야 저 창 다 맞추면 개사기 캐릭 이게 어쩌다 한 번 맞아도 괜찮아요 드래곤 블레드 나올 때가 됐는데 어 뭐야 야 초가스 왜 이렇게 쪼금해 적응 안 되는데 락스탕님 고맙습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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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안하는 게 나았겠는데요? 어어? 하핰 소타 acqu팟팟 자 모모 아 뭐야아아 아아아 아ammen게 나았잖아 에니엘 Snake 이엘에нд 상대폰도 바보 아니라고 각 주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아 이걸 당했네 성장 꼬이면 안 되는데 아니 CS를 100개 먹었는데 9레벨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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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이래 진짜 결과가 에브리띵 다 잡았구요 아 정글머 지금 다 살아있는데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먹자 전령 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먹고 올라오면 아 근데 1차 타워가 없는 줄 알았어 아 딱 앞전면 했더니 상대편 1차 타워가 나 때려가지고 깜짝 놀랬네 다운처리 피아니스트니 고맙습니다 아 내 칼부도둑 누구야 내 칼부 누가 먹었어 자야 너냐 이따가 창으로 머퍼 압수해야겠다 자야 거 하나 자연스럽게 상대편 맞추는 척 하면서 연기로 먹으면은 잘 몰라요 아 진짜 얇은데 이거 얇은데 이거 으쌰 덤벼봐 으쌰 덤벼봐 으쌰 덤벼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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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맞추죠 못오지 걸렸구네 너네 못오잖아 못오잖아 어 뭐야 아니 왜 여기서 나와 얘 으쌰 덤벼봐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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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할땐 맞춘다고 중요할땐 중요할땐 아무리 잘해도 평소에 잘해도 중요할땐 못맞추는것보다 평소에 못하고 중요할땐 맞추는게 낫잖아 결정력 어 뭐야 전멸 저거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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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어어 암살하라 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올만하지 않나 아 아 아 아 어우 어떻게 맞췄지 맞으였나 자야궁 어 우야호하 어 와우 씨 가랭궁 드럽게 세네 아 돈 왜이렇게 많아 이 돈을 들고 싸우고 있었단 말야 민자연님 고맙습니다 모렐로로 가는게 낫나? 모렐로가 낫겠다 모렐로에다가 조냐 요런식으로 갑시다 무난하게 상대편에 좀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정복자 카타리나에다가 아토록스 가랜 그 펜댄자리에다가 스태틱한거 같은데 그냥 썬더가리네 썬더가린 아무리 카타리나여도 색맞추고 시작하면 내가 이길수 있어 실사나 낼름? 개꿀 아아 좀 더 잘 커야되는데 리달린 진짜 스펙빨이라 랩차를 좀 내야되는데 에코랑 레벨 차이가 안난다 아니면 드래곤을 4개 먹고 게임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길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민망하게 저게 안맞냐 어 가형 생각해보니까 초바스가 날 따라오고 있었네 에코랑 레벨 제끼 아무것도 아닐 수 있긴다고 하던데 카이사가 지가 죽을 줄 알고 그냥 앞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사실 살 수 있었거든요 스택 하나 남았다 다다용이 그 원소 중에서는 불용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한타가 좀 말도 안 돼가지고 유지력이 말도 안 돼서 영혼 중에선 제일 사귄 것 같아요 불용보다도 더 사귄 것 같은 게 미니언을 쳐도 체력이 차서 이거는 아 까비 여기 카이사 대박 잘 있네 아이 키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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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구 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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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다 이거 아 우리 다섯 명 다 했을 때 싸워야 되는데 자꾸 하 따로 싸움 한 명씩 없었어 계속 좀 오래 버텨줬어야 됐는데 봄대가 내가 너무 빨리 죽었어 가봅시다 다론 뺏기냐? 뺏겼네? 이걸 뺏겨? 카타리나가 어느샌가 괴물이 됐어 카타리나 막으려면 노트의 궁밖에 없네 조합이 와라와라 아니라긴 잡자 카이산 오릴걸 잡을만하잖아 잡았어 잡았어 어 카타가 개고스네 아 끝나지만 마라 우리 아직 드래곤 희망 있는데 10초 10초만 막을만하지 않나? 어 막을 것 같아 막을만해 오히려 기회야 이렇게 무리해주는게 참 아 나이스 드래곤 드래곤 요거 버스트하면은 시간 될 것 같은데 2 5 2 띄웠습니다 드래곤 와 빨리 드래곤 버스 해 스마이트 집중 해야된다 이번 타 으아아아 내가 먹었어 이새끼야 으아아아 아아아아 뺏기는 줄 알았네 씨 마방템 더 올려 마방템 카타린아 너무 아파 우리 유지력 싸움으로 가야돼 우리 다드래곤 바다용이야 개사기용 아이씨 아까보 아이씨 아까보 아아아아 아하아이 나이스 풍착 잘 맞았어 너희 가볼까? 끝내러 아무거나 땡겨 아무거나 끝내봐 이번엔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씩 받아요 유지려 어어어어어어 나이스! 아 이겼다 아우 지금 카타리나 강적이었다 이 녀석 아 카타 강적이었어 아 조절번 아 니달린 이기기가 너무 빡세 cc가 없어서 저는 카타같은 애들한테 cc의 약한 캐릭에 오히려 반대로 약해 어 에코백 앤디지니 고맙습니다 에코백 혹시 신청을 한지가 한달이 넘었나요 한달에서 두달마다 한번에 일괄 배송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두달되가는데 안왔다 그러면은 그 트게더에다가 아 트게더가 아니라 제 지메일 혹시 아시나요? 그 패널 밑에 가보면 찬용1037 지메일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번만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접수할게요 고맙습니다 스트리 머님 11개월 고맙습니다 카타리나 좀 강적이었어 여기 다시 가봅시다 아까 닿치한 아까 닿치한 맹스턱으로 가봅시다 아까 닿치한 맹스턱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젠지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